아이고, 쌀쌀해라! 아이고, 1년이 후딱 가네, 그냥. 언제 11월이 다 갔어! 후딱 가긴. 1년 언제 다 가나 했구만. 언제 오나 기다림에 지칠 때쯤 오는다. 연말! 드디어 왔구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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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연말 보너스는 차질 없이 들어온 거야? 엄마! 아빠 연말 보너스는 차질 없이 들어온 거야? 다음 주면 우리는 한 알을 맛볼 수 있는 거지! 와! 물이 왔어! 얘들아! 저 싱싱한 고기 좀 봐! 자두 너! 갈비찜 하는 동안 주방에 얼쩡거리지 말고 숙제 다 해놔! 안 하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여보세요? 아! 민주야! 자두야! 나 오늘 너희 집에 가도 되니? 오늘 우리 집 다 외출하고 나 혼자 있거든. 떡볶이 사갖고 가려고 하는데 아직 밥 안 먹었지? 어쩌지? 그게 오늘 우리 집에 손님이 와서 좀 그런데. 어머! 그냥 집 앞에 가서 부를까 했는데 실례할 뻔 했네. 그래 알았어. 그럼 우리 내일 보자. 그래. 우리 집에 손님이 언제 와? 깜짝이야! 언니 설마 고기 주기가 아까워서 민지 언니 못 오게 한 거야? 어. 베스트 프렌드끼리? 베스트 프렌드는 한우갈비 다 먹고 나서 생각하면 되는 거지. 천천히는 아니들 먹어. 한 손 더 있으니까.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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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두야 안녕! 어머나! 자두야! 왜 옷에다가 축구공을 넣어왔어? 배 나온 거 그렇게 많이 티나 보여? 그, 그거 배야? 어제 과식을 좀 했더니. 손님 왔다고 하더니 맛있는 거 많이 먹었나 보구나. 아이 참, 나 이거 너랑 나눠 먹으려고 가져왔는데. 으악! 죽, 죽고, 죽! 어제 오빠가 사다 줬는데 꿈 참고 너랑 먹으려고 가져왔지. 아, 그래? 베스트 프렌드는 한우갈비 다 먹고 나서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배불라도 같이 나눠 먹자. 아, 그래. 고마워. 민지는 맛있는 거 있으면 맨날 나부터 챙겨주는데, 난 쪼잔하게. 저기 민지야, 오늘 저녁에 우리 집 가서 같이 밥 먹지 않을래? 초대해 줘서 고마워. 잘 먹겠습니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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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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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맛.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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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맛있는 건 알아가지고. 아, 참. 상추도 있는데 안 가져왔네. 아, 아, 아니. 좀 괜찮은데요. 이왕 먹는 거 제대로 먹어야지. 으흠. 짜. 아, 씹으니까 더 짜.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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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냥냥냥냥냥냥. 하휴. 민지야, 많이 먹어라. 자, 뚜야. 오늘 잘 먹었어. 학교에서 보자. 다음에 또 먹으러 와. 아, 아, 아니야. 실컷 먹었어. 아, 그럼 나 가볼게. 어? 아, 다녀왔습니다. 엄마, 밥 차려줘요. 배고파요. 뭐라고? 너 자도 내서 저녁 먹고 온다고 하지 않았어? 과장님, 이번에 보너스 받으신 걸로 뭐 하셨어요? 애들 한우갈비 먹인다고 해서 통째로 다 주웠어. 아, 맞다. 사모님 음식 솜씨 좋으시죠? 아휴. 부럽습니다. 솜씨 같은 소리 집어치우게. 평소 자주 못해 먹는 한우라서 먹는 거지. 정말 개떡 같은 맛이야. 아이들은 잘 먹는다고 하지 않으셨었나요? 맨날 풀만 먹은 육식동물한테 고기를 던져줘봐. 뭔들 맛이 없나. 민지야. 오늘도 학원 안 가는 날이지. 우리 집 가서 같이 저녁 먹을래. 아, 아니야. 자주야. 아휴. 오늘은 내가 초대할게. 우리 엄마가 고기 요리 한다고 너랑 같이 오라고 하시네. 정말? 근데 너 괜찮겠어? 뭐가? 나 입이 고급이라. 너희 어머니 고기 맛없어 할 수도 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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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 이게 대체 뭐예요? 뭐냐니? 갈비찜 말하는 거니? 이게 갈비찜이라구요? 이, 이렇게 부드럽고 쫄깃하고 촉촉하고 살살 녹는 게. 엄마. 도대체 우리한테 왜 그랬어. 얘 또 뭔 일로 이래? 그 좋은 한우를 가지고 뭘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맛없는 갈비찜을 만들었던 거야? 뭐, 뭐라고? 지금 민진에서 갈비찜 먹고 오는 길인데 엄마가 만든 건 차마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무슨 소리야? 아휴, 이것이 민진에서 뭘 먹었길래 난리 오두방정이야? 맛있어서 몰래 써왔어. 엄마도 한번 먹어보라고. 그, 그지처럼 이런 건 왜 싸갖고 와? 맛있으니까. 놔요, 놔둬. 와, 진짜 맛있다. 나 참 기가 막혀서 정말. 그거 한번 내놔봐. 맛있네. 그게 맛있어, 미끼로서니 엄마가 해준 음식보다 훨씬 맛있다고 그렇게 난리를 쳐.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더니. 아휴, 물은 또 왜 이렇게 미지근해. 아휴, 뭐, 뭐야? 여기 있던 한우 갈비 다 어디로 갔어? 아주머니, 이걸로 갈비찜 좀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자, 자두요. 이러면 기지배야. 엄마를 망신시켜도 유벌수지. 여보세요? 아, 성운 엄마. 나 자두엄만데 마침 집에 있었구나. 아, 자두엄마가 이 시간에 어쩐 일이에요? 저기, 성운 엄마. 저번에 한식 요리 자격증 있댔지? 내 새끼의 입맛은 내가 책임진다! 얘들아, 아빠 왔다. 응? 엄마는? 몰라, 집에 와보니까 없었어. 아빠, 아빠, 우리 너무 배고파. 집에 밥 없어? 엄마가 밥도 안 차려놓고 나갔니? 극각 갈비찜. 하루면 딱 마스터하는 거였구만. 자두엄마! 어머, 오랜만이네. 장보고 오는 길이야? 근데 뭔 장을 그렇게 많이 봤어? 손님아? 아휴, 이번 주에 마을 회관에서 잔치하잖아. 어르신들 음식 대접하는데 내가 장보는 거 맡았거든. 요리는 민지 엄마가 맡아서 하고. 지금 뭐라 그랬어? 민지 엄마가 요리를 맡기로 했다고? 민지 엄마가 요리 좀 하잖아. 이번에 갈비찜을 만들기로 했... 혹시 일손 더 안 필요해? 저거는 거기에 있는 정도의 민지 엄마가 정확하게 이후분을 만들었다고? 좋아해? 나 고마워 응원 7월 일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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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들 드세요. 예, 많이 드세요. 이야, 이거 아주 맛있구먼. 어머나, 갈비찜이 정말 맛있었나보다. 그치, 자두엄마? 아휴, 치울 게 많네요. 설거지는 제가 할 테니까. 아니,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 민지엄마는 그만 가봐요. 맛있는 요리하느라 피곤했을 텐데.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배고프단 말이야. 냉장고에 김치밖에 없고 밥 줘요, 밥. 이거 엄마가 만든 거다. 맛없어. 한 번만 묻겠다. 김치만 먹을래, 그래도 고기 먹을래. 고기 먹을래! 자두엄마, 너무 맘 상해하지 마. 실수할 수도 있지, 뭐. 갑자기 급하게 배워서 요리하면 실수하는 게 당연한 거지. 뭐? 지금 무슨 소릴 하는 거야? 누가 실수를 해? 잔칫날 갈비찜 그거. 아휴, 그거 나 원래 하던 대로 만든 거야. 응? 이, 이게 다 그 갈비찜이야? 남은 거 다 싸웠더니 일에 꽉 차네. 아무도 안 건드릴 줄 알았다닌가. 한 달치 반찬값 벌었지 뭐야. 흐흑, 언니, 뭐 알아? 저기 얘들아, 잠깐만! 오늘 우리 집에 가서 놀지 않을래? 왜? 뭐 재밌는 거라도 생겼어? 어? 어? 아빠가 어제 새 게임기를 사주셨거든. 정말 딱 한 시간만 놀고 가는 거지? 에이, 그렇다니까. 골돌아, 학계 1시간 안에 다 구워주는 거 확실하지? 뭐? 그, 그럼 가자마자 엄마한테 얘기해 놓을게. 에이, 뭘 그렇게까지. 그보다 공중전화로 미리 알려드리면 훨씬 빠르지 않을까? 어? 아빠! 어? 으악! 저렇게 멋진 아저씨가! 골돌아, 아빠! 말도 안 돼! 아빠! 흐흐, 그럼 그렇지. 우리 선돌이, 학교 갔다 오니. 네. 아빠 벌써 퇴근하신 거예요? 응. 집에 서류를 두고 가서 잠깐 들렀다. 참 자상해 보이신다. 아, 그리고 돌돌이랑 돌돌이 아빠랑 닮아서 더 보기 좋은 것 같아. 우리 선돌이 친구들이냐? 아, 안녕하세요. 그래, 그래. 다들 재미있게 놀다 가렸무나. 자, 이걸로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고맙습니다. 흐흐, 아싸! 그만 돌아가지. 네. 아, 흐흠! 흐흐. 흐흐! 돌돌아. 너희 아빠 진짜로 멋지신 것 같아. 맞아. 맛있는 거 사 먹어 하고 지갑에서 촥 돈 꺼내실 때. 어, 정말 잘 거셨어! 에헤헤, 뭐하냐. 자, 얼른 들어가자. 자, 잠깐,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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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자, 조자! 암묵하시지! 암묵하라고! 싫어! 오래 기다렸지? 자, 하키 얘기다. 씻기 전에 얼른 먹어. 고맙습니다. 이제 가자, 민주야. 어? 벌써? 저도 넌 한 번도 안 했잖아. 오늘은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네. 왜 그래, 자두야. 그럼 여기 악헬기라도 다 먹고서. 으악! 호그세! 민지 넌 더 놀다 오던지. 나 먼저 갈게. 자두야. 하, 우리 아빠도 사장님에다 자가용도 있고. 돈도 많은 부자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두야. 어? 딸기구나. 근데 여기서 뭐해? 어, 아빠 일 좀 도와드리고 있어. 아빠 일? 그럼 저분이. 헉, 저거! 군고구마! 딸긴 좋겠다. 맛있는 군고구마를 매일 먹을 수 있겠네. 응? 원래? 요 깜찍하고 예쁜 아가씨가 우리 순기 여자친구여. 헉! 안녕하세요. 으응. 이이이, 가만히 있어봐라. 우리 순기 여자친구니께. 아저씨가 고구마를 좀 챙겨줘야 수 같구먼. 아, 아니에요. 여자친구는 아니고. 그냥 같은 반 친구예요. 응? 여자친구가 아냐? 그러면은. 아이고, 너무 많이 담았나? 안 돼! 헉! 딸기야. 우리 사이가. 또 내 사이가. 고작 그거였단 말이네. 아니, 아버지. 그렇게 많이 주면 우린 뭘 팔아요. 야, 이놈아. 친구한테 그렇게 인색하면 못써. 그것도 여자친구한테. 정말 아니라니깐요. 진짜 아니야. 딸기아빤 인심도 좋으시네. 으흠! 엄마! 마이 프레시어스. 세상에, 이게 웬 고구마냐? 우리 반 친구 아빠가 주셨어. 장사하시거든. 아이고, 이게 웬 떡이래냐? 행제했네, 행제했어.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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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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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아이고. 나도 먹을래. 아빠, 나도. 아빠, 나도. 아빠, 혼자 두 개 먹지 마요. 시끄러워. 원래 집안에 어른이 제일 많이 먹는 거야. 아빠, 손에 있는 거 다 드시고 또 드셔야죠. 우와! 차두야! 민주야, 그렇게 혼자 가버리면 어떡해. 어머?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 그래. 민주와. 아, 아저씨! 차, 차두야. 속았지롱. 아저씨, 뭘 드신 거예요? 아빠! 차두 너희 아빠, 정말 재밌으신 것 같아. 재밌긴 뭐가 재밌다 그래? 난 창피해 죽겠다고. 차두야. 아빠! 서재에 계셨던 거 아니셨어요? 아, 잠깐 커피 마시러. 너희도 코코아 좀 타줄까? 네! 으챠. 아, 근데 민주야. 서재가 뭐야? 서재? 아빠가 책도 읽으시고 공부도 하시는 방. 우와! 아빠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해! 우리 아빤 쉬는 날이면. 음. 전 국민의 배꼽이 돋아지는 그 날까지. 우리들의 꿈이 드리기에는 돼스탠르. 그 정도만 구성도. 아, 응, 응. 아이고, 그렇게 빈둥거리지만 말고 쉬는 날은 책도 보고 운동도 하면서 자기 개발 좀 해요! 그런 걸 귀찮게 뭐하러 해? 사과와 귤즙으로 비밀편지 써보기! 자두야, 이게 오늘 과학실험 활동 숙제인데 재밌겠지? 귀찮게시리, 그런 걸 뭐하러... 뭐야, 나도 모르게 아빠처럼 행동하잖아! 안돼 안돼 절대 안돼! 민지야 뭐해! 빨랑빨랑 움직여! 그래, 알았어... 자, 붓이랑 흰 종이는 여기 있고 자두야, 내가 사과를 강판에다 갈 테니까 넌 귤을 까서... 자두야! 걱정하지마, 하나는 남겨놓을게 야, 너희들 뭔가 재밌어 보이는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구나 아빠, 이건 말이죠! 비밀편지 쓰기인데요! 궁금한데? 흠, 우리 아빠는... 아빠, 이거 부모님이랑 같이 하는 숙제인데 야, 얘 자두야! 얼른 이 안으로 들어와! 어서! 헐! 네?! 왜?! 빨리! 으으항! 으앗! 진짜 우리 아빠랑 비교된다, 비교돼... 어디 보자, 우리 민지가 무슨 비밀 편지 썼나 볼까요? 으으응! 몰라요, 아빠! 어시구? 어디 볼까? 아, 아빠 잊지 말랬잖아요. 아, 아빠 미왕! 아빠도 민지를 사랑해요! 아니, 객재 저게 무슨 광경이래! 아니, 넌 또 오방중에 어딜 나간다는 거야? 날씨도 추운데! 아휴, 엄마! 친구들이랑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래, 다녀와. 그래도 너무 늦으면 안 된다. 당신 정말? 다녀오겠습니다! 자두인아! 네? 이 아빠도 같이 가서 놀면 안 될까? 절대 안 돼요! 얘들아! 다 왔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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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두 뭐야? 너 왜 이렇게 늦었어? 하아… 하아… 물건은 다 준비해왔겠지? 응? 좋았어! 그럼 시작하자! 이 녀석들! 아빠! 아빠가 여기엔 어떡해? 우리 예쁜 딸이 밤중에 나가니까 너무 걱정돼서 따라왔지. 어… 어머나! 어? 이 녀석들이 지금? 아, 아빠 그게 아니고 오늘이 정말 대부름이라서… 너희들 지금 쥐불놀이 하려고 보인 거구라? 좋겠다! 우리는 그냥 조용히 살살, 그, 그러니까 많이 조심해서 하려구… 재밌겠다! 같이 하자! 으아! 어디보자, 이렇게 했던가? 캬, 옛날 생각나네. 그리고 이런 건 위험하니까 어른들이랑 같이 해야 하는 거야. 네! 에이! 자두야! 너희 아빠 진짜 멋지시다! 뭐? 맞아! 네가 정말 부러워, 자두야. 에휴, 우리 아빠 맨날 바쁘다 그러시고… 맨날 공부만 하라 그러시고… 맨날 피곤하고 힘들다고 나랑은 안 놀아주쇼. 아, 그, 그래? 자두, 너희 아빠 완전 부러워! 아, 그, 그, 그… 얘들아! 거기서 뭐해? 아저씨 혼자 다 한다! 저도요, 저도요, 저도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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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짜 멋지다! 이런가? 우와, 멋지네! 우와, 그것대로! 아, 발전! 우리 딸! 오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건 다들 알고 있죠? 자, 여러분! 16회 졸업생, 오하늘 양을 소개하겠습니다! 어? 우와! 안녕하세요, 후배님들! 우와, 저, 정말 예쁘다! 스마일 항공 수석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오하늘이라고 합니다. 모두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스튜어디스로서의 저의 경험과 지식을 나눠주려고 해요. 아침은 스웨덴에서 먹고 저녁은 프랑스에서 먹는 그런 바쁜 일상이지만 항상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아침은 스웨덴, 저녁은 프랑스… 저기, 선배님! 특별히 기억에 남는 손님은 없었나요? 몇 년 전 스마일 특별 전용기에서 프랑스 대통령을 만났던 게 기억에 남네요. 한국말을 모르셔서 이사하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렸거든요. 프랑스 대통령? 비행 중에 갑자기 심장마비에 걸린 손님도 있었죠? 응급처치를 해서 생명을 구했던 생각도 나네요. 우와, 완전 멋지다! 그치, 민지야? 저들, 이런 건 멋지다는 말로는 부족해! 자, 끝으로! 이번 방학을 맞아 스마일항공에서 승무원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2박 3일간의 특별한 견학 프로그램을 준비했답니다. 많은 신청 바랄게요! 야, 민지야 어디가! 견학 프로그램 신청하러 가! 에?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데? 자, 아두야! 학교 가자! 미안! 내가 좀 늦었지! 깨! 빈, 빈, 빈지야 너 옷이 왜 그래? 히히히! 나 스타일을 좀 바꿔봤어! 어때? 잘 어울리는 것 같니? 아, 그, 그, 그래, 괜찮네! 색다르고 성숙해 보인다! 고마워! 그 이상한 웃음은 또 뭐야? 이건 웃음이 아니라 미소야! 나 오늘부터 나의 꿈을 향해 차근차근 준비하기로 했어! 꿈? 꿈? 불투명했던 나의 꿈이 확실해졌거든! 난 승무원이 될 거야! 하늘의 꿈! 에어컨! 자두야, 응원해줄 거지? 그, 그럼 물론이지! 손님, 어떤 음료로 하시겠습니까? 어? 뭐라고? 콜라, 사이다, 오렌지 주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이다로 주세요! 오늘 하루 조별 숙제를 위한 편안한 서비스 약속 드리겠습니다! 아, 저, 민지야! 이따가 성운이 내서 공포영화 같이 보자! 아, 저, 어쩌지? 나 오늘부터 강남으로 어학원 다니기로 했어! 영어가 너무 부족해서! 하, 강남! 미래를 향한 나의 열정에 비하면 그 정도 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이제부터 매일 학원 다니느라 바쁘겠구나! 어? 아! 아이엠 스테이 유얼 베스트 프렌드! 뭐라는 거야? 낙담하지 마! 난 여전히 너의 가장 친한 친구야! 이힛! 저기 자두야! 이거 삼촌이 보내준 건데 같이 먹으려고 가져왔어! 자두 너 초콜릿 좋아하지? 아니, 이렇게 과분한 간식을! 고마워! 잘 먹을게! 뭐지? 좋아! 으아악! 이 녀석이 진짜! 어? 민지야! 이거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다! 아, 안돼! 초콜릿 먹으면 돌돌이처럼 살찐단 말이야! 으아악! 승무원! 담요 하나 갖다 주시겠어요? 여기 조명 좀 낮춰줄 순 없나요? 고! 스튜어디스! 내 심장이 멋졌어! 꿀찬장! 손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제는 괜찮소! 다시 잘 뛰는 것 같습니다! 아, 손님! 응급처치 차원에서 주먹으로 심장을 때려야겠어요! 으아악! 아니요! 방금 다 완출되었다니까! 으아악! 아휴, 정말 큰일 날 뻔했네! 나 말고 아무도 못 만지게 하는 건데! 저희 스마일 항공사에서 미스 리틀 코리아를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으아악! 세상에, 쟤 뭐냐? 어디 아픈 애 같은데? 어? 으아악! 어? 자두야! 자두야! 으아악! 나 하늘 선배한테 펼치 보냈는데 선배님이 답가해 줬어! 으아악! 나도 꼭 승무원이 될 수 있을 거래! 그리고, 자두야 보면 선배님이 직접 안내해 주시겠대! 아, 물로 물로! 살다 살다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데! 여보세요? 자두야! 지금 우리 집에 오지 않을래? 짐 쌀 건데 좀 도와줘! 어, 벌써? 전화 끄려면 아직 며칠 남았잖아! 미리 싸놓으려고! 오늘 선생님이 모임 장소랑 시간 알려주신댔거든! 전화 기다리기가 지루해서! 알았어! 너희 집으로 갈게! 크! 최다도! 어? 어디 가니? 남이야 어딜 가든 말든! 어? 그 가방은 뭐냐? 어디 여행이라도 가냐? 여행은 아니고, 견학! 스마일항공 견학 신청했던 게 연락이 와서 나 참, 호기심에 한 번 신청해본 건데 혼자만 딱 뽑힐 게 뭐라! 뭐, 뭐라고? 너 방금 뭐라 그랬어! 혼자만 뽑히다니! 아, 너 몰랐구나? 그, 그럼 민지는? 민지야, 나야 자두! 문 좀 열어봐! 민지야, 얘기 다 들었어! 너무 상심하지 말고 나랑 얘기 좀 하자! 자두야, 민지가 지금 아무도 만나기 싫다고 그러네. 방에 처박혀서 문도 안 열어주고 아휴, 이리 어쩌니 민지가 너무 실망을 해서 민지야! 민지야, 나야 자두! 문 좀 열어봐! 어쩔 수 없지! 민지야, 그럼 내 식대로 할게, 미안! 자아악! 삐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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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무수분! S梁에서는 unsure 작가 bounded 삐흐흐흐흐흐흑그 민지야, 그만해! 자두야, 나 당분간 내버려둬 아무도 만나구 싶지 않아! 민지야, 견학 못 간다고 승무원이 못 되는 거 아니야 니가 기대 많이 한 건 알고 있지만 그냥 기대한 정도가 아니라 매일 견학하는 꿈까지 꿔섰단 말이야 떼쓰는 게 아니라 정말 가고 싶었어 나처럼 안전한 애도 있는데 오기심에 신청한 은유가 가게 되다니 나 정말 너무 억울해 빈, 빈츠야 친구야 슬퍼하지 마 자, 모두들 질서를 지켜서 차례대로 차에 올라타세요 네 자, 모두 탄 거죠? 잠깐만요 정말 고마워 자, 뚜야 이은희 뭐, 뭐야? 본론만 얘기하겠다 좋은 말로 할 때 스마일 견학 티켓 나한테 넘겨 흥! 내가 미쳤니? 내가 왜? 너보다 그 견학 티켓이 훨씬 더 필요한 친구가 있어 양보해 줘라 하아, 정말 대단한 우정이군 내 앙구에 습기가 차오른다 야 안됐지만 난 그냥 순순히 내줄 생각은 없어 역시 네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좋아, 원하는 게 뭐지? 어? 여기 있던 게 어디 갔지? 자두가 자기 목숨보다 아끼는 건데 이제야 좋은 미스 리틀 코리아가 된 기분이 나는 것 같네 왕관 같은 거 없어도 괜찮아 정말 괜찮아 그까짓 왕관 따위 민지가 견학을 갈 수만 있다면 으아아악 자두야 우와, 민지야 방금 드디어 왔구나 응, 방금 전에 도착했어 너한테 할 얘기가 많아 진짜, 진짜 환상적인 이박사밀이었어 정말 고마워, 자두야. 네 덕분에 나의 꿈에 확신을 가지게 됐어. 그래, 나도 네가 훌륭한 스튜어디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저기, 자두야. 나 스튜어디스 안 하려고. 뭐, 뭐라고? 가서 보니까 너무 힘든 일이더라. 그래서 말인데, 난 비행기 조종사가 될 거야. 이번엔 정말 확신이 들어. 응원해 줄 거지? 어, 물러내줘. 슝 슝 슝 슝 슝 자, 자두야. 빙쥬야. 우리는 영원한 친구. 자두야. 우리가 이렇게 맨날 같은 반이 되는 건 우연히 아니라네. 진정한 꿈요니라네. 어? 얘들아, 분위기 깨서 미안한데 말이야. 이제 그만 자리에 앉을까? 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앞으로 1년간 함께 생활하게 돼서 정말 기뻐요. 오늘부터 우리 같이 즐겁게 공부해 보도록 해요. 알겠죠? 네. 네. 자, 그럼 오늘은 새로운 마음으로 짝꿍부터 정해보겠습니다. 어? 여러분과 항상 같이 앉던 친구 말고, 이번엔 다른 친구와 함께 앉을 수 있는 멋진 기회를 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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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조용히들 하고, 이번 학기는 서로가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봅시다. 홀수번호 친구들은 앞으로 나와서 종이를 뽑도록 하세요. 종이 안에 짝꿍 이름이 적혀있을 거예요. 저, 저, 두 형. 걱정 마, 민지야. 우리 어제 단귀도 동시에 낀 거 기억 안 나? 하하하하하하! 우린 운명의 단짝이야. 민지, 네 이름은 나 말고 뽑을 사람이 없다고. 흐흐흠. 으야! 이게 뭐야! 으악! 선생님! 이건 무효입니다. 왜 홀수가 뽑게 하시는 거죠? 짝수도 뽑게 해주세요! 으아아악! 으하, 첫 번째 짝꿍이 탄생했네요. 가서 3분단 넷째 줄에 같이 앉도록 하세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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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책상을 왜 이렇게 바짝 당겨? 난 발레를 해서 허리를 펴고 앉는 게 편하거든. 난 아니거든! 바짝 당기면 엎드려서 자는데도 편하지 않겠어? 어? 너, 진짜 해! 이은이. 최재도. 이게 아닌가? 응? 야! 왜 남의 지우개를 쓰고 날냐? 아이, 내꺼인 줄 알았네 이거 오늘 새로 산 지우개란 말이야 친구끼리 뭐 그까짓 것 가지고 그래? 뭐? 친구 좋아하시네 그니돈! 쫘아악! 쫘아악! 숨 막혀! 감각패! 짝꿍 좀 바꿔주세요! 바꿔달라구요! 너 진짜 여러가지 하는구나 으악! 땀냄새!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바늘이 뾰족하네 설마 이걸로 나를 콕콕 찌르려고 왜 자꾸 헛소리야! 너 냄새 엄청나니까 제발 수도과 가서 땀이나 좀 닦고 와! 뭐? 냄새가 나! 좋아! 겨드랑이 땀 닦기! 아차악! 이야! 이건 땀 없어 잘되는데! 너! 너 진짜! 너 그게 어떤 일인 줄 알고! 왜? 또 비싼 실이니 뭐니 그러려고? 알았다고 어서 가져가구라 나! 너 못 뛰어! 으음! 어이구.. 어.. 아.. 자두야.. 너 괜찮은거야? 아.. 자두야! 아! 자두야! 나.. 오늘 하루가 1년 같았어 앞으로 방학까지 얼마나 남은거지? 자두야 그러지 말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은희랑 좀 친해지도록 노력해봐 뭐? 어떻게 그런 소릴 할 수가 있어? 걔가 어떤 앤지 몰라서 그래 물론 조금 쌀쌀 맞고 너하고는 성격이 잘 안 맞지만 좋은 말로 포장하지 마! 걔는 오성한 척하는 이기적인 여우야 올해의 환경미안은 정말 재미있겠죠? 짝꿍과 함께 화단에 꽃을 심고 1년 동안 잘 가꾸어 보도록 합시다 네! 이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야! 이윤이! 앉아만 있지 말고 너도 와서 좀 도와 미안하지만 그건 좀 힘들겠다 내가 햇빛 알레르기가 있어서 되도록 그늘에 있어야 하거든 야! 이거 짝꿍이랑 같이 하는 거라고 못 들었어? 네가 땅 먼저 파놓으면 꽃은 내가 가서 심을게 저런 애 짝꿍이라고! 어? 대왕의 벌레잖아? 잠깐? 그거 좋네? 그쪽이 아니지? 좋아! 그 방향으로 직진! 이게 뭐야? 골 infused! 골 mediließ 김 hideous copy 살려줘! 에엥! 은.. axe 은... 은이야 은... 은... 정신이 드니? 네수... 선생님... dak 은... 은...이... 이제 괜찮아요? 야! 제자도 너! 니가 그런 거지? 뭐? 니가 그런 거잖아! 일부러! 진짜! 니가 넘어진 거잖아! 못된 거짓말쟁이! 너 진짜? 아이고, 이거봐! 그만둘 못해! 자, 이 종이에다 서로 편지를 쓰도록 해보자. 각자가 생각하는 상대방의 좋은 점들을 모두 적어주는 거야. 네? 선생님, 이렇게 큰 종이를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거면 작은 메모지로도 충분해요. 지금 당장 편지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야. 앞으로 한 달 동안 시간을 줄 거야. 이 편지에 쓸 말이 정말 하나도 없다면 그땐 선생님이 짝꿍을 바꿔줄게. 정말요? 서로 좋은 점을 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네! 그래서 자도 넌 편지는 얼마나 썼어? 뭐? 편지? 아, 민지야! 옛날부터 느꼈지만 넌 정말 착한 아이인 것 같아. 너라면 짝꿍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날리겠냐? 며칠만 버티면 끝나는데? 그렇지만 좋은 점이 있다면 쓰는 게 옳은 일이니까. 물론이지. 근데 당연하게도 좋은 점은 발견 못해서 말이야. 하하하하하하! 은희야, 오래 기다렸지? 응? 우와, 너 진짜 잘 떴다. 진짜 진짜 예뻐. 아니야, 네가 더 잘 떴어. 참 예쁘다. 보기 싫어. 민지야, 빨리 가자. 은희야, 모자 보내려고? 응? 이번엔 더 많이 만들었구나.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는 세 개밖에 못 떴는데 은희는 여섯 개나 만들었대요. 자, 아프리카에서 너희가 보낸 거 잘 받았다고 편지 왔단다. 우와! 뭐? 뭐? 아프리카? 어머나! 그러고 보니 은희가 세이브 더 칠드런을 하는 거였네! 뭐? 세이브 더 칠드런이 뭐야? 자두야, 너 못 들어봤어?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있는데 털모자를 보내서 아프리카 신생아들을 살리는 운동이래. 너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냐? 더운 아프리카에 털모자는 왜 보내는데? 아, 그게 아프리카는 밤이랑 낮에 온도 차이가 많이 나서 신생아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털모자가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 나도 해보려고 하다가 손재주가 없어서 포기했지 뭐야. 그, 그래? 세이브 더 칠드런… 에이! 그럴리가 없어! 은희의 성격으로는… 잠깐만… 에이! 바보, 바보! 그거 아프리카에 보낼 거였나보네… 난 그것도 모르구… 오늘 날씨가 참 좋다! 저기, 은희야! 우리 학원 가기 전에 빵 먹고 가는 거 어때? 어쩌지, 난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너 먼저 가! 어, 은희야! 어디 가는 거야? 최자두 때문에 이게 뭐야! 환경부장만 아니었어도!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걸 누가 다... 얘야, 삽돌고 거기서 뭐하니? 어? 안녕하세요, 아저씨. 여기 화단의 꽃 누가 심어놨어요? 아, 그거! 엊그저께 웬 녀석이 와서는 죄다 심어놓고 갔단다. 내가 도와준데도 힘들다고 못하게 하고. 웬 녀석이라뇨? 에, 그게 키 작고 양쪽으로 도넛머리 한 녀석이던데. 네? 키 작고 도넛머리라면... 그럼 최자두가? 아냐아냐. 키 작은 도넛머리는 얼마든지 있지 뭐. 어? 그러니까, 그게... 음... 2반에... 아, 아니 3반에... 우리 학년엔 없나? 아니, 양쪽 도넛머리가 그렇게 없어! 어? 우리 반 솜씨 뽐내기의 주제, 짝꿍 그리기는 모두 제출했죠? 한 달 동안 전시할 테니 잘 감상하도록 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어쩌면... 혹시나 너한테 내가 모르는 좋은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우리 반 솜씨 뽐내기의 주제, 짝꿍 그리기의 주제, 짝꿍 그리기의 주제, 짝꿍 그리기의 주제, 짝꿍 그리기의 주제. 끊은US 고 xu